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폭풍은 잘 안두는데 좀 이상하네요 당기면서 주시겠다. 일단 상막하서 이 병 걸어봅시다. 올리겠다는 얘기같은데 기위상 나가고 그죠? 기마까지 뽑아올려 보구요 음 또 상막하 봅시다 양상 다 뽑아올려 볼게요 대차하시겠다 지금 여기 때릴 수 있습니다. 먹고 갈게요. 차 걸렸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구요. 다음에는 마 진출하면 하나 둘 세 마리 이렇게 두겠습니다. 삼거리죠 삼거리 하나 둘 셋 삼거리 기마는 이럴때 이제 뭔가 이득이 있을 때 빠지고 기마는 외만하면 빼지 마세요. 빼면은 면도 허술해지고 수비가 좀 약해집니다. 기마가 아무 의미 없이 나가면은 이게 수비의 얘기거든요. 기마가 이러면 이제 한개 두개 세게 걸렸죠. 상으로 조를 때리더라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먼저 선장이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먹고 포를 먼저 때려버릴 수도 있고 상이 못 돌아가죠. 먹더라도 기물 걸리니까 먹고 먹고 뭐 먹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모으면 여기를 치면서 이 포가 죽게 되구요 다른 응수라면 여기 먹고 먼저 장군을 때리기 때문에 응수가 좀 곤란하죠. 여기 때려버리면 이제 장군이니까 차를 좀 잘 죽이시면은 이제 선수비하고 나중에 차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괜히 그 분들은 큰 기물을 괜히 건들다가 죽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가 적진에 돌진하거나 뭐 포가 적진에 돌진해가지고 뭐 졸 하나 먹고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비를 천천히 갖추고 그렇게 도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을 내리고 뭐 살을 넣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먼저 갖추고 그렇게 둬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지키면 이제 마가 병을 먹으면서 이 포가 죽었죠. 이 포는 살릴 방법이 없구요. 마포 되는 황창이죠. 차로 이 병을 먹는 수도 있습니다. 아 저기로 먹으시고 어차피 죽는데 여기 먹어버리고 마루 먹으면 포로 또 마까지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먹어봅시다. 먹으면은 사치겠다는 건가? 여기를 먹었지 마를 먹었지 고민되네요. 마루 먹어버릴게요. 그냥 공격기물 먹고 둡시다. 큰 기물 점수 큰 기물 먹고 갈게요. 먹어버리고 이러면은 상이 있다면서 이 차가 빠지면 이제 포가 넘어서 이제 이 포를 먹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 포가 이렇게 넘겠죠. 그리고 이 포를 먹어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먼저 포를 걸어버리고 포가 뭔가 응수로 하면은 포가 빠지는 뭐 그런 수도 되겠네요. 상을 죽이면서 그래도 1위기거든요. 아니면은 그것이 약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가 이렇게 빠지면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포가 죽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먹으면은 상으로 포를 먹겠다. 상정수로 먼저 보고 이러면 이 포를 또 달라고 하고요. 먹으면 이 포를 먹겠다. 그리고 이제 포가 넘어오면서 차를 걸면서 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포가 넘어오면서 차를 걸고 이 장군 있죠. 포 넘어오면서 차를 걸고 포로 여기 차를 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포가 이제 상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장군이 좀 괴롭죠. 이 장군 치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이 포를 먼저 달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오빠 장군 물고 달라고 먼저 해볼까? 달라고 앞으로 넘는 건가? 이 장군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응수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포를 먹겠다고 이렇게 한번 쓸어볼게요. 차로 포를 먹겠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장군 안 부르고 먼저 이 응수부터 볼게요. 이 병으로 당겨서 지켜야 되거든요. 이 포를 못 넘죠. 포를 차먹어버리니까. 병을 이렇게 당겨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밀고 둘 수도 있거든요. 밀고 넘어가면 이 병을 먹고 이렇게 둬도 되는데 장군 한번 보봅시다. 일단 오빠 장군 물고 공사에 포가 없어가지고 시달리겠죠. 공면이 만약에 이 포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막아버리면 이제 졸 밀어버리면 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졸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찾길 일단 확보해보겠습니다. 찾길 안 여셨기 때문에 양찾길 열어버릴게요. 원한거 선님. 폐황기력이시고 승률이 좀 좋으시네요. 진만 나가고 면포 넣고 정형포진 차려보겠습니다. 아 면사이네요. 일단 상부터 먼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변으로 못쓸게끔 상부터 먼저 한번 나가주고 다음에 이제 면포를 놓을게요. 일단 면포까지 놓고 이제 중앙 졸 열어서 상에 나가서 이 병을 달라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마아나 오셨을 때는 이렇게 상 나가면서 이거 먹어버리고요. 고독만 먹어버리는게 좋습니다. 먹어버리고 먹었을 때 상으로 병 먹고 어 이렇게 넘었네요. 이렇게 넘었네. 기머진출해서 일단 면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면포 넣고 상 빠지고 일단 우리 친구 마가 그냥 나가볼게요. 마가 다음에 떠서 양빵 양빵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뜨면 양빵이죠. 마가 상을 먹을 수가 있고 마가 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뜨겠다는 겁니다. 차를 걸었기 때문에 일단 포를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일선 내려가나? 뚜껑 빠지겠습니다. 뚜껑 빠져주고 이렇게 오면 여기 죽이고 이제 마 달라고 하는게 좋죠. 마가 상장이라서 마가 못 뜨거든요. 마가 뜨겠습니다. 마 달라. 먹으면 이제 마 먹을게요. 마 먹어버리고 여기는 죽이고요. 뭐 이런건 죽여도 됩니다. 차가 진출해서 병 달라고 먹으면 이런 자리 나중에 면자리 이런 자리 들어서도 되거든요. 아니면 차가 먼저 빠져가지고 묶어둔서 좀 존재하는데 한번 먼저 빠져볼게요. 차가 먼저 빠지겠습니다. 상도 못 나오게 먼저 빠져주고 먹으면 먹고 차 진출할게요. 먹어버리고 이제는 차 진출할게요. 우리 친구 찾아가 차가 진출하고 다음에는 그렇죠. 차가 이렇게 포달라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병을 쓸겠다 이런 얘기고 마가 빠지면 이제 양빵이거든요. 마가 빠지면 양빵이거든요. 마 빠져보고 있습니다. 마 빠지면은 병과 상이 걸리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차 달라고. 차려달라고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을 먹고요. 포가 차를 먹으면 마가 포장군을 치면서 이 차를 먹는 수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병을 쓰면서 포로 차려달라. 그러면 마로 상을 먹고요. 포가 차를 먹었을 때 마가 떼면서 포장군 차를 먹을게요. 이러면 여기 먹죠. 공짜죠. 먹으러 먹으면서 또 포를 걸고요. 차가 포 잡고 하면 이 포까지 죽게 되겠네요. 먹으면서 이 포를 걸고 포가 이탈한다. 아마 이 자리에 갈 겁니다. 졸달라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자리에 가서 졸달라고 오면은 차가 또 포를 먹는 그럴 수도 되겠네요. 지금 끝났죠. 장기가. 지금은 이 양포 걸려가지고 포가 무조건 하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를 살릴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두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안 누르니까 갑갑하네요. 장기가. 점수도 지고 있는데다가 포가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장기를 안 두시네요. 빨리 그냥 뭐 정리하고 다음 대구하러 가시는 게 낫죠. 점수가 많이 차이 나가지고 포까지 죽게 되면 아무래도 이기 좀 힘들거든요. 포가 넘어가서 이제 차가 포를 먹고 차가 먹었을 때 마루 먹으면은 포가 졸을 먹는 고기까지 되겠네요. 아우. 지금은 근데 앞장군도 있네요. 앞장치면서 사로 받으면 먹고 들어가는 그럴 수도 좀 존재합니다. 앞장치면은 사로 받는 수밖에 없죠. 궁을 못 돌리니까 그럴 수도 좀 있네요. 네. 잘 좋습니다. 신당동. 이건 변형포인이나 면상도일 수 있거든요. 일단 포를 넘겨서 한번 봅시다. 차가 빠르게 나오시고 일단 오바장군 공을 트는지 포가 넘는지 일단 상대 응수로 봐야됩니다. 공을 돌리는지 포가 넘는지 상에 나가서 병을 걸고요. 아마 이렇게 합병하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일단 기막까지 한번 나가볼까요? 상에 나갈 수도 있는데 상 한번 나가볼게요. 차가 이런 데로 올 수 있거든요. 상으로 치고 말은 먹겠다. 이런 거죠. 그쵸? 그쵸? 상으로 치고 말은 먹으면 장군을 모르겠다. 일단 띄우고 양대를 때릴 수 있으니까 한번 띄워주고 다음에 당기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당기면 죽어버리니까 다 기막까지 나가고 포진 독특함입니다. 신당동님 다 기막까지 한번 나가 봅시다. 이 자리 이러면 이렇게 당기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지 않고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차려달라. 상으로 치나요? 상으로 치나요? 상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기회성으로 조를 먹었다. 그러면 상으로 여기를 때리죠. 여기를 때리면서 양빵 걸리거든요. 기막을 나가는게 그런 수 좀 본겁니다. 여기 때리면서 또 선장군 나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기막 없으면 양찾길 확보하겠습니다. 찾길 확보해보죠. 찾길 확보해보고 차가 조금 갈데 없습니다. 얘가 얘가 조금 갈데 없거든요. 일단 차 진출하고 이 차를 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갑시다. 차 진출 민다 민다 병으로 먹나? 올라갈게요. 다음엔 쓸어서 차를 쫓고 또 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차가 조금 갈데가 없죠. 이 마 때문에 졸랑개서 차를 쫓는다 또 민다 뭐 이럴 수 있고요. 이 자리 가면 또 밀죠. 차가 죽어버릴 것 같은데 상 먹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 먹고 죽어야죠. 상으로 병을 먼저 때리면 차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그냥 상 달라고 오겠네요. 그렇죠. 그런 수 때문에 안되겠네. 그냥 먹을게요. 일단 이득을 맞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 또 때리는 수가 있는데 상으로 같이 치겠다는 의도인가? 여기 먹으면은 먹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네. 여기 들어올 수 있네요. 치고 싶은데 상으로 같이 치는 수가 있네. 치고 독병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상으로 같이 치는 그런 수가 좀 있네요. 일단 차가 먼저 우리 차가 먼저 빠집시다. 우리 친구 차가 먼저 빠지고 이 차가 먼저 빠지는게 싫으니까 우리 차가 먼저 빠지고 다음에 이제 면포 잡으로 좀 가보는 그런 수도 좀 공략을 해 볼 수 있겠네요. 마가 나오면 장구치고 뭐 달라고 가고 그런 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장구치고 들어가거든요. 딱 포 달라 딱 포 달라고 선수가 왔습니다. 포 달라고 가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당장 먹지는 못하지만 상이 뜨는 수가 있죠. 지금 당장 먹어도 되네요. 먹고 궁으로 먹었을 때 상이 뜸에서 장군 포 장군 부르고 2차를 먹는 그런 수준이 존재를 하네요. 마가 와서 일단 지키면은 장군 지고 마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오면 이제 먹을 수 있죠. 아까 얘기처럼 먹어버리고 이제 궁으로 먹었을 때 상이 뜸에서 포 장군의 2차가 죽네요. 먹고 갑시다. 궁으로 먹겠죠 궁으로. 오빠 장군 부르고 오빠 장군 부르고 오빠 장군이니까 상으로 여기 먹을 수 있겠네요. 2차는 죽고 그죠? 이렇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또 장군 칠 수 있거든요. 요 장군도 있기 때문에 이 장군도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다 불러봅시다. 2차도 걸리고 2차도 걸리고 궁이 어디로 터는지 아니면 병을 당기는지 한번 봅시다. 상에서 차 걸리고 마에서 차 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먼저 먹는게 좋겠죠. 그리고 마가 차를 선수로 그니까 응수를 보고 또 여기를 먹어버리는 그런 수가 좋을 것 같네요. 먹고 갑시다. 여기 여기를 왜 왔을까요? 먹으면 먹겠다. 이건가? 포가 앞으로 넘어버리면 차가 또 걸리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으면 마에서 차가 걸리는데 이 상은 공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은 공짜 같은데? 포가 그냥 뒤로 넘어갈게요. 상으로 치면 이제 마에서 차가 죽기 때문에 상으로 포를 못 먹을 겁니다. 포 장군 부른 수가 있네요. 앞으로 넘읍시다. 앞으로 넘으면 얘가 갈 데가 없네요. 이런 자리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뒤로 넘으면 치는 수가 있으니까 양차 다 죽었네요. 이 자리에 가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죠? 차가 갈 데가 없네요. 차가 갈 데가 없네요. 이렇게 넘으면 마멸을 막기 때문에 한가 더 넘었습니다. 이 차가 갈 데가 없죠. 여기를 먹어버리네. 장군 부르면 포가 있어가지고 막을 수가 있네요. 이 차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포를 달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포가 이렇게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먹어버려. 아이고 먹갑시다 그냥. 먹어버리고 상으로 먹든 포를 먹든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도 또 먹고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장군을 부르고 포가 넘어서 장군을 부른다. 상으로 여기 또 장군 부를 수도 있고 일단 장군 한번 불러볼게요. 오빠 장군 불러주고 여기 장군 부르면 이제 궁이 내려가겠죠. 여기 장군 부를 수 있거든요. 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을 먹는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장군 불러봅시다. 상이 있으니까 상 먹을게요. 상 먹고 차가 사선 또 잡아 봅시다. 장군이니까 궁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궁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상을 먹고요. 다음에는 이 병이 피하면 상짱군이 또 무섭죠. 상짱군. 상짱군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뭐지? 차가 있는데 그냥 먹어버리네. 먹고 갑시다. 주는 건 먹고 갈게요.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